안녕하세요 승헌이와 승헌이 아빠의 동영상 찍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무슨 놀이 할까요? 오늘은 레고 레고 중에 오랜만에 아이린고로 놀 겁니다 네 좋아요 같이 놀아볼까요? 준비 시작 시작 네가 왔어 쭉쭉쭉쭉 올라가자 올라와서 여기 있는 걸 봤어 마법책이 있군 이게 뭐지? 궁금했어 잠깐만요 마법책이 나올거야 기다려라 여기 한지가 있군 자 한지 보여주세요 뭐야 하얀색 종류밖에 없잖아 색깔 있는 책이 없어 어떻게 된거야 쭉쭉쭉쭉 뭐야 잠깐만요 하얀색 밖에 없군 내가 그림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실망했어 으어어 마법책 역시 갑자기 지워졌어 지워졌다 뭐야 안 지워졌는데 지워졌어 뭐야 이 녀석 먹어버리겠다 갑자기 지워졌어 이럴수가 갑자기 지워졌다 기절했어 깜짝 놀라서 구경꾼들이 막 왔어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구경하러 왔어 여기 여기 그림 마법으로 한대 그래서 얘네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 일단 보자 잠깐만요 다들 기다려 어 안 보여 어 뭐야 하얀색 종이야 뭐야 종이에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 어 그림을 그렸다 어 그림이 빨간 어 이럴수가 굉장하군 대단해 깜짝 놀랐어 어 세게 모아졌다 어 굉장해 그림 이럴수가 마법의 책이군 저 마법의 책을 다들 얻으려고 했어 저 마법의 책을 내가 갖겠다 얘가 팔이 길었어 몰래 팔로 갖고 꼬리였어 내 꼬리로 갖고 오게 할 거다 너무 무거웠어 무거워 그 마법의 책을 갖고 가지 못해 여기 근데 차들이 있었어 뭐야 여기 차들이 되게 많군 차 세 대가 있군 이 차는 뭐지? 내가 가서 타봐야겠다 들어갔어 오 멋진 차군 차가 어딜 가는 거야 어 어디 간다 그때 얘도 왔어 나도 같이 타자 목이 없었어 귀신이다 귀신이야 근데 느렸어 으아아아 떨어졌어 아까 걔는 되게 느리군 왜 이렇게 느린거지 어 떨어져 파괴될 수도 있어 으아아아 쿵 파괴되진 않았어 이럴 수가 파괴되진 않았어 얘가 깔렸어 야 나 깔렸어 꼬리 깔렸어 내 꼬리가 깔렸어 내 꼬리 살려줘 예孟이 Fam 후진 예고 훈진 날자겠어 띠 Denmark 후진을 눌렀어 됐다 으아 살았다 우리아 그 차 재밌어? Not to have fun 나도 올라간다 쭉쭉 어 차 가자 오케이 이차 이름을 뭐라 그러까 이차 이름을 뭐라 그러지 숭구리당당 좋아 숭구리당당이라고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엔진이 پ이 provocative 너무 빨라 떨어지겠어 살려줘 다행이야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헷갈리 멀미가 나 야 너 여기서 토하면 어떡해 안돼 오지마 난 참가하나 참가해라 토가 묻었어 내 얼굴 그래서 뼈만 남게 되었어 그래서 뼈만 남았다는 슬픈 이유가 되었어 자 1편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2편에서 또 만나요